오늘 SK하이닉스의 대한주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낙폭 과대형이 되어 있는 종목을 보자라는 의견에서 1분이 TCK를 가져오셨고요. 다른 1분은 전공정 장비업체를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한미반도체를 가져오셨습니다. TCK와 판미반도체 과연 어떤 종목이 더 대한주로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대한주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 김민수 대표님의 대한주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TCK입니다. TCK 하면 과거에 한참 잘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한때 올해 4월 같은 경우 주가가 24만 7천 원, 25만 원대까지 갔던 흐름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15만 원, 거의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던 대표적인 이유가 특허 소송 관련된 얘기였었죠. 그래서 지금 특허 보호 소송에서 다 폐소한 건 아니고 일부 폐소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TCK가 SIC 링이나 관련된 전극 이쪽에서 오히려 예전만큼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하게 하락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쪽 SIC 링이나 웨이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코팅 기술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했던 상황에서 여기서 변화가 됐던 상황들인데. 특히 일본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산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7년 동안 6배 매출이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거의 40% 육박합니다. 소재업종 중에서 이 정도 실정 단계가 없습니다. 40%가 나오나요? 그런데 이 부분, 이 특허 소송과 관련된 쪽은 만약에 계속 더 소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릴 거고요. 거기다가 또 일부다 보니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적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에 따라서 성장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실적 또한 올해 보니까 영업이익이 1,020억, 한 27% 늘어났고요. 내년도 한 1,200억대, 또 20% 늘어날 걸로 보이게 되면 성장 대비해서 그렇게 큰 부담은 너무 많이 빠진 주가가 아니냐는 쪽인데. 게다가 또 하나 삼성전자에서 내년에 낸드 같은 경우도 적중수를 또 올립니다. 176단에서 200단으로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SIC 링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낙폭 과대가 중기적으로 계속 회복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TCK를 김민수 대표님은 아주 오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송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약간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런데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또 일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주가에 좀 반영되는 걸까요? 최근에는 약간씩 좀 올라오고 있네요. 일단은 TCK를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길건우 연구원님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더 수익이 좋을 수 있을 종목이 한미반도체인가요? 한미반도체 제 기억으로는 김민수 대표님이 저랑 같이 할 때 한 두 달 전인가 한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목표가 같다가 아마 그때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앞에서도 소재 국산화를 얘기하셨지만 소재랑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트렌드 자체가 국산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증도 해외에서도 다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캐펙스를 늘리는 것 같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한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당연히 후공정 전문 장비 업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텐데 올해 한미반도체랑 곽동신 회장이 전공정 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HPSP라고 있는데 여기에 각각 투자를 해서 지분을 25% 정도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뿐만이 아니라 전공정으로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금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HPSP라는 회사 자체가 글로벌 메이저 회사의 메모리 비메모리 전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22년까지 건설되는 반도체 신규 라인들이 한 지금 29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메모리는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파운드리랑 비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장비가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내년 중반 이후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때 수주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하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장비 관련해서 매출이 한 90% 정도였는데 3분기까지 실적을 보니까 이게 95% 정도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메모리 캐펙스 투자 관련해서 계속 뭔가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VP나 다른 것들은 너무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만 오셋, 오셋 관련된 매출은 당연히 좋고요. 내년에 이제 기대되는 게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에 들어가는 VP, 장비에 대한 매출 신장도가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내년 예상 매출이 한 4,200억 원, 영업이기 한 1,47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전연동기 대비하면 한 18% 정도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저번에 아마 목표가를 설정을 해줬는데 그 위에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한번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의 가격 전략도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로 목표치를 잡으셨습니까? 저번에 아마 대표님이 4만 원 정도 얘기하셨거든요. 맞나요? 네. 네,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4만 1천 원. 4만 1천 원이요? 그 정보쪸 다시 한번 그래도 살짝 찍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4만 1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고 손절은 한 3만 1천 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길건우 연구원님, 김민수 대표님 한번 살짝 이겨보자. 그래서 4만 1천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TCK 가격 전략 좀 주시죠. 일단은 분위기는 약간 다시 좀 상승으로 전환된 것 같아요, TCK는. 네, 1천 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그래서 TCK를 보다 보면 먼저 약간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주봉을 보게 되면 한번 지난 여름때 낙폭이 좀 컸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거의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관점이다 보니까 매수가는 15만 원대 초반 정도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다시 레벨업을 시도한다 그러면 주가 어떤 저항이 있는 18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18만 원대 정도로 목표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 TCK 1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두 종목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반도체와 TCK를 SK하이닉스의 대안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고요.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지. 뉴욕 시장은 또 강한 반등이 나오지긴 했는데 우리 시장은 또 이걸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김윤수 대표님께 또 해법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 지수는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급하게 빌렸다 급하게 올라온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수로 매매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움직이는 섹터에 대한 동향들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미국 시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세 흐름들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또 많이 밀렸던 엔터 게임 관련된 쪽에서 살짝 더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기존 주도주와의 흐름들 같이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길건의 연구원님은 오늘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네,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오미크론, 그다음에 연준이 어떻게 스탠스를 잡을 거냐에 대한 이런 것들은 관망은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섹터들을 중심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보면 성장주들이 그래도 조금 많이 빠졌거든요. BBIG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 안에서도 2차전지 소재나 인터넷이나 방금 얘기하셨던 게임 같은 업종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많이 빠진 것들로 대응을 한번 하신다고 하면 12월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조금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지수보다 섹터를 잘 선별해보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라든지 게임, 또 엔터 이런 쪽으로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또 시장 대비책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